저는 이메일로 제가 이렇게 한 선교 쉐어링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서 순서를 만드신 분들이 실수를 하신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대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선교 소식을 나누기 전에 정말 눈물 없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이영호 목사입니다 원래 나야 칼리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좀 늦었지만 제가 나야 칼리지를 졸업하고 ATS 졸업하고 침례교에서 뉴욕 침례교 지방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뉴욕 유저지에서 30년 살면서 20여 년 지역교회 또 원목 이런 사역을 하다가 제 느낌이 아무래도 칼리지에서 세미나에서 배운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 3막을 내가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1막은 한국에서 살았고 2막은 제가 뉴욕 유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3막을 어디에서 보내드릴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미국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탑사를 했고 그 가운데서 지금 아리조나를 이주를 해서 3년 반 전에 아리조나에 이주를 했고 거기서 한 1년이요 플렉스텝에서 지내면서 공부를 하면서 현장 공부를 하면서 원주민 선교를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올 때는 제가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침을 놔드리고 또 선교사 가족들 도와드리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디안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해가 많은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국제 정세는 항상 수시로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디안에 관해서는 얼마나 듣고 사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남으려는 게 아니라 이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보고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디안 사회가 원주민 사회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것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식민 정책이죠 백인들의 식민 정책입니다 이 백인들의 식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미국 저도 미국 시민입니다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미국의 삶을 미국의 자유와 번영을 동경하는 것이 미국의 삶입니다 얼마나 평화와 인권과 행복을 우리가 프로모터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애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외된 곳이 바로 원주민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식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서 보딩 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딩 스쿨이라는 것은 원주민들에게 치가 떨리는 백인 정책입니다 이것은 백인들의 그 페더럴 거브먼트의 국부들이 만든 그러한 정책들이고 국부들이 시행한 정책인데 그 아이들을 캡처해다가 포획해다가 7년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시키는 동기는 뭐냐면 어시뮬레이션입니다 너희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라 어시뮬레이션해서 살아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뭐를 거기서 가르치느냐 하면 목술이라든가 쿠킹이라든가 바느질이라든가 이런 모습들과 하인들이 하는 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저급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의 저기가 있지만 진짜 허드뮤즘 피닉스의 허드뮤즘과 인데뮤즘인데 거기 2층에 올라가면 지금은 어떻게 다시 디스플레이를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문했을 적에는 허드뮤즘의 2층에 가면 보딩스쿨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해놨는데 거기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 문구를 왜 그 사람들이 보딩스쿨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7년씩 교육시켰느냐 This is cheaper than killing one of each one of them 쫓아다니면서 하나씩 죽이는 것보다 이게 싸게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지금 3천만이 지금 300만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의 도덕적인 아킬레스권입니다 절대로 이 정치적이나 어떤 문화적으로는 백인 정부에서 시인을 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 것이 바로 인디안의 역사입니다 그 인디안의 백인 정부의 식민통치 중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게을르다 일을 안 한다 뭐 별하별 술 마시고 나이 중독되고 이런 여러가지 그 사람들에게 저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원인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어떠한 생명 어번덟 라이프 인 풀 디멘션 그거를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이 갖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합니다 원수가 사탄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사탄은 단순히 영적인 세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세력으로서 존재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영적 실체를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식민통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고 있냐면 식민신학이 있습니다 식민신학 우리 신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학을 빙제해가지고 인종을 차별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역사를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념이 아니라 신학 아닙니까 그 식민신학이라고 저는 그 식민신학이라는 말을 그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을 그 여기 있는 말씀은 다른 데서 전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인 성교사들이 그 교회를 어느 만큼 이스태블레시를 해놓고 거기에서 또 인디지니스 처치들 로컬 교회 원주민 교회들이 나오곤 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들을 제가 일일이 여기서 신학적인 그런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지만 그 신학적인 그 마술을 그 사람들의 이 영성 속에다 이렇게 마술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정치적인 식민정책적인 그러한 그 언고잉 그러한 그 정책들 그러한 아주 그 교묘한 테크닉들 그리고 식민신학을 통한 영적인 억압 이것이 참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일이 아니고 지금 바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한